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독놈들 5건,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독놈들 1건,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건,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건,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건,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에 이어서 다섯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인세인이 패스트, 미친 뜻이 빠르게. 오늘 이런 세상 변화를 참 여러분들 그래도 빠르게 아는 사람들이 현업부스에 계신 분들이죠. 현업부스에 있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제 페이스북에 여러분들 고태봉 아마 이분이 한 정권회사의 리서치 책임자이신 모양입니다. 여러 애널리스트가 있으니까 가장 최신 정보를 빨리 접하는 분야에 계신 거죠. 이분이 이제 그걸 보면 이 글을 남긴 겁니다. 세계 1위의 ai 대국 미국은 미친 뜻이 빠르게 가는데 대한민국은 인세인이 미친 뜻이 태평입니다. 이 갭을 어떻게 메울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 역할을 하겠습니까? 늘 대한민국의 역동성에 감탄해오며 살아왔는데 왜 이렇게 ai에 관해서는 병목이 나타날까요? 만나는 여의들 사람들마다 같은 탄식입니다. 이제 이런 정보가 참 중요한 거죠. 이렇게 현업에 있는 분들이 리서치 헤드도 그렇게 느끼시고 그다음에 이분이 만나는 정권가의 사람들이 다 탄식을 이렇게 내지르는 겁니다. 나라가 제대로 안 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굉장히 역동적인 그런 나라였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을 여기까지 이끌어오신 선배님들께 우리 세대는 할 말이 없습니다. 당대에 이 비용을 다 치르는 겁니다. 선거도 그렇고 그다음에 경제를 무능하게 여러분 한 것도 당대에 다 비용을 치르게 되는 거죠.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 이제 일론 머스크가 11월 18일에 올린 글입니다. ai is advancing insanely fast. 미친 뜻이 여러분들 빠르게 질주하고 있습니다.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본인이 여러분 직접 몸담고 있으니까 누구보다 잘 알 거 아닙니까? 미친 뜻이 태평한 나라인 겁니다. 격차가 그렇게 해서 확 나는 겁니다. 이 일론 머스크의 한 문장이 현재 최전선 it업계 최전선에서 뭐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한마디를 적나라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니까 너무 부정적으로 제가 보는 건 아니고 제 자신이 참 이렇게 자극을 받는 겁니다. insanely fast. insanely 태평성대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제 격차가 확 나버리는 겁니다. 자 이제 이 글을 읽고 또 여러분들 재미나는 것은 이렇게 정권회사 이름 리서치 헤드가 남긴 글을 보고 그 밑에 또 뭐죠 현업에 뜨신 분들이 글을 많이 남긴 겁니다. 그 가운데 추려 가지고 몇 분 글을 보면 지금 한국 기업이 대충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감을 완전히 잡을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기업이 무언가를 새롭게 실험하고 도전하는 데 있어 정부의 시선이 어떨지 모르겠다는 두려움이 움츠리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중국이나 일본은 그래도 무언가 실험하고 시도하는 것에 의해서 꽤나 관대한 자세로 기회를 엿볼 수 있는 시장을 제공하는데 국내에서는 정치와 연관되어 있는 정무적 관점으로만 판단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잘 만들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기업가들이 보수적으로 안정적으로 움츠려서 활동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기업가들 다 그렇게 의식할 겁니다. 그리고 사업 재미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내수시장이 이렇게 성장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도 똑똑한 그런 기업가들은 현재 주식 이민과 마찬가지로 업종별로 좀 차이가 있겠지만 해외의 사업 포트폴리오를 더 가지면 가질수록 안정적이겠죠. 주식을 미국 시장으로 돌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제 한 분이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레퍼런스가 있는 패스트 팔로우는 공부 잘하는 코리아가 도사가 되어 이제 세계 톱들과 같은 밤넬에 올라갔습니다. 레퍼런스가 있는 것은 앞에 설레가 있는 것. 이제는 레퍼런스가 없는 퍼스트 무브가 돼야 되는데 번번이 외면한 채 시간을 죽이다가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 하신 분도 계시고 AI 분야에서 기초부터 달려드는 기업은 정말 소수가 되었고 다들 미국 기업이 만든 것 가지 다 쓰자는 분위기입니다. 전반적으로 기술을 승부하겠다는 분위기가 많이 약해진 것 같습니다. 뭐 사명감 있는 게 많이 없어진 겁니다. 저는 사업하는 사람에게 직접 들었으니까 사업하는 재미가 별로 없다는 겁니다.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사업하는 재미가 별로 없다는 겁니다. 사업을 크게 키워오신 분들도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다 도둑놈이라고 이야기하니까 별로 뭐 이렇게 희생해가면서 리스크 안 하면서 사업 키울 생각이 별로 없는 겁니다. 대기업 중심으로 안정적인 캐시플로로 연명하겠다는 분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인구 줄어들고 근로자 평균 연령 상승한 것도 연관이 꽤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렇게 지금 딱 정리가 되는 겁니다. 시대 변화를 읽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능력이죠. 주식회사가 이렇게 대규모 자본이 필요한 곳에 돈을 모으는 구조인데 주식시장 거래량이 암호화폐 한계 거래소보다 더 적어서 죽은 상태가 된 것이 더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뭐 이렇게 이야기하신 분도 계시고 인재를 의대가 독식한 결과라 봅니다. 의대에도 정원이라는 게 있으니까 전부 의대 탓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잘 키워놓은 인재마저 해외로 떠나고 형평성이란 올가빈으로 많은 ai 전문가를 좌절시켰습니다. 대우가 제대로 주어져야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가 오늘 여기에 이제 리서치 헤드를 맡고 계신 분의 이야기를 소개하는 것은 짧은 문장이지만 현재 산업계 분위기 정권시장에서 이런 보는 산업계 분위기를 대충 짐작할 수 있는 겁니다. 상당히 풀이 죽은 상태인 거죠. 그리고 새로운 거 시도 안 하는 겁니다. 이제 인구는 주니까 내수시장 자체가 내려앉지 않습니까? 내수시장 자체가 내수시장 자체가 내려앉으니까 뭐 이제 재미가 없는 거죠. 신제품을 만들어도 판매가 되는 것도 아니고 바깥시장을 뚫던지 그렇게 여러분들 작업을 해야겠죠. 그렇죠?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면 되겠네요. 또 여러분들이 여기에 리서치 헤드 되시는 분이 한국의 구구니시 했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각 섹타에서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도대체 왜 우리나라가 이래까지 힘을 못 섰다 안타깝기만 합니다. 이게 여러분들 현업의 가장 최일선 정권회사 가운데서도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리서치 담당 부서는 온갖 종류의 정보를 다 접하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이런 나오는 이야기가 구구니시 했다야. 섹타 가운데 희망적인 이야기가 별로 안 나온다는 겁니다. 낙담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현장을 냉정하게 전하는 겁니다. 중국 관련 세미나를 진행하게 된 가장 큰 관건은 시스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중국은 지금 투자 소비 순수출 그 어디에도 만만한 구석이 없습니다. 사회주의 시스템으로 오랜 문제점들이 누적으로 붕괴되기 직전에 불안한 상태를 지탱 중입니다. 중국은 사회주의를 택했고 한국은 사회주의는 아니지만 국가주의 시스템을 계속 유지해 온 겁니다. 그 체제가 이제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미국과 중국의 과학기술전쟁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것이 기술인력의 활력정진입니다. 실리콘베리가 테크의 성지가 된 것도 이 활력이 넘치기 때문입니다. 중국 역시 중국 과학자 혹은 글로벌 인재 영입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활력입니다. 이 부분의 시스템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난 겁니다. 여러분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런 분들이 이야기 다 종업하게 되면 국가 간 체제 경쟁에서 한국이 계속 밀리는 겁니다. 국가 간 체제 경쟁 시스템 경쟁에서 밀리는 겁니다. 성과보상체제에서도 밀리고 교육제도에서 밀리고 그게 전부가 다 밀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체제를 수순하려고 하는 의지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밀려나가는 겁니다. 기술인력의 활력이라는 건 딴 게 아니고 성과보상체계 기업문화 이런 거거든요. 그게 체제가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관의 압도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고 정치가 사회의 많은 면에 뭡니까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사회가 돼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게 관성이 있어서가 점점 뭐죠 국가가 개입하는 영향력이 커지는 겁니다. 그게 질식을 하는 거지 잘 지적한 거지 않습니까. 리서치 헤드가 이야기하시는 부분을 저는 종합적으로 보지 않습니까. 시스템 경쟁에서 패배한 겁니다. 자본주의 경쟁 욕망 영웅심 성취욕구 보상 분위기 등의 활력정진 시스템과 사회주의 국가영도 보조감 애국심 반미 중화사상 등 활력정진 시스템과 싸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미중 사이 여러분들 체제 정쟁이 일어난 겁니다. 중국 체제가 이길 수가 없죠. 중국 역시 미국으로 인재 유출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보상과 자유로운 학문 연구에서 미국이 분명 우위를 갖고 있는 겁니다. 한국이 빨리 과학기술 인재들의 활력을 되찾아야 됩니다. 아주 어려운 과제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리서치 헤드 하는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경제가 더 힘들어질 것은 자명해 보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사는 겁니다 내가. 앞으로 경제가 더 힘들어질 것은 자명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고객들에게 여러분들 보고서를 쓰는 것하고 이렇게 자유롭게 그냥 개인 이야기를 환담하는 것하고는 많이 다르죠. 훨씬 더 솔직한 이야기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앞으로 경제가 더 힘들 것은 자명한 겁니다. 이렇게 이러면 돌아가는 것. 여기 이제 이 이야기를 읽고 여기 이제 아마 이공계 인력과 관련해서 깊게 갔냐는 기관이 계신 분이 글을 남긴 겁니다. 인재 유출 이슈는 연구 환경 임금 수준 자녀 교육 문제가 가장 커다란 원인이고 이게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삼성전자는 있는 데서 엄청나게 인력을 빠져나갈 겁니다. 논란이 있는 중국의 896 근무제 헝그리 정신이 강한 개도국 인력 수줄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개도국들 한 개도 떨어지고 헝그리 정신도 떨어지고 주 52시간 제도도 떨어지고 미국 한 개도 떨어지고 그런 상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업이 돈을 많이 못 버는 겁니다. 어제 아마 이거 보여드렸죠. 여기 한국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이 x축의 ro입니다. 주주가 맡긴 돈을 가지고 여러분 돌려 가지고 리턴 수익이 이렇게 낮은 겁니다. 수익이 낮으니까 정권의 여러분들 활성화 정도를 표현하는 pbr 장부 가격 대비 주가 수준이 이렇게 행편없이 낮은 겁니다. 나라가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낙담 드리고 싶은 이야기 때문에 이런 걸 하는 게 아니고 제가 항상 관심을 가진 것은 현장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보고 있냐. 현장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파악하고 있냐. 그냥 무슨 장차관이 하는 이야기는 별로 믿을 게 못 되고 장차관이 별로 잘 알 수가 없으니까 현장 사람들이 어떻게 보냐 이야기죠. 정치가나 여러분들 장차관들은 다 정치적인 발언이니까 현장 사람들이 여러분들 어떻게 보냐 이야기죠. 현장 사람들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경제가 더 힘들어질 것은 자명의 보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현장 사람들이 지금 체제 경쟁에서 밀리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리서치 헤드가 정치하는 사람들이야 크게 관심이 있겠습니까. 선거만 오르게 되면 본 것만 1억 이상 따박따박 들어오고 하니까 이제 한국 많이 바뀐 거죠. 어마어마하게 나라가 많이 바뀐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